자 이번에는 올림퍼스2 시작해 볼게요 1강의 2번 서비스의 속성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이 있죠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로 남겨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수요자가 있으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는 그게 안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면 그것을 재고로 남겨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비행기의 좌석 오늘 손님이 타지 않은 걸 남겨놨다가 나중에 바쁠 때 쓸 수가 없죠 그게 서비스의 속성이라는 글입니다 상품이죠 굿에 S가 붙으면 상품입니다 상품과는 다르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수동태 저장이 될 수가 없다 인스테드 대신에 인스테드 오브를 쓰시면 안 되죠 인스테드 오브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이 명사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앞 문장의 반전이기 때문에 그냥 인스테드만 쓰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저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부정적인 어떤 말투가 나왔을 때 인스테드나 레더를 써서 반전을 줍니다 서비스는 저장이 될 수 없다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레덜 오히려 이란 뜻이고요 인스테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occur simultaneous 동시에 발생한다 이게 이 글의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서비스는 바로 작동이 되는 거죠 미용실에 가서 제가 머리를 잘라요 그러면 머리 잘라주세요 하는 순간 이미 돈은 지불해야 되죠 그러면서 머리를 자르면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저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ccur라는 단어가 있는데 occur라는 단어는 발생하다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을룰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문장의 동사가 하다 와 같이 보통 1형식, 3형식, 4형식 동사가 등장했을 때는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주로 쓰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다 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펌즈가 회사인데요 그 옆에 됐이 나왔다는 것은 동사를 이용해서 꾸며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됐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 지문을 구별하셔서 두 번째 동사 지문 앞에 끊으셔서 첫 번째 동사 지문을 펌을 꾸미세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에 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반드시, must, 반드시 유지해야 되죠 충분한 공간을, 됐죠? 피크니까요 최정점의 수요, 기간들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재고를 쌓아둠으로써 피크 기간,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할 때 그것을 판매하면 되는데 서비스 업체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려고 할 때 갑자기 물건을 늘려서 생산할 수 없겠죠 미용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손님이 밀어 닥치는데 좌석이 하나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충분히 사용하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미용실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피크의 수요 기간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수용력 커프스틴의 능력 또는 수용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너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너프는 형용사나 부사는 이너프 앞에 쓰죠 형용사, 부사, 이너프요 근데 명사가 올 때는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죠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한 명사 이렇게 되죠 자 두번째는 이제 or이 등장했을 때 뒤에 주어 동사 같은 게 등장할 수 있죠 그러면 or은 또는 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뒤에 동사나 주어 동사나 하면 or은 또는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피지컬 백로그죠 피지컬은 물리적인 처분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소비자들의 물리적인 미처분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왔다가 그냥 하면 끝인 거니까요 자 항공여행의 경우에 만약에 당신이 플라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네 만약에 당신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during peak period이니까요 손님들이 많은 수요를 가지는 정점 그죠 최 정점의 어떤 기간 동안에 비행기를 타려면 자 우리 if 지문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네 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너는 천천히 가볼게요 자 당신의 화물을 체크하기 위해서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 웨이팅이죠 예 자동사구요 예 수식을 하기 위해서 ing를 붙인 거죠 여기에는 보통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력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료 승객들의 예 요 단어도 줄이란 뜻입니다 그 줄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처분을 감소시키려면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예약이라든지 약속 같은 것들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서비스 서비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소멸이 될 거기 때문에요 미리 예약을 하면은 이제 그 손님을 밟기 위해 준비해 주세요 자 텅 빈 호텔 방이나 극장에서 텅 빈 좌석은 결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자 그 특정한 연극이나 그 특정한 밤을 위해서 그렇죠 어제 빈 호텔룸이 오늘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호텔룸은 오늘 수요를 충족하는 거니까요 예 과거에 소비자가 찾지 않았던 그 서비스를 갖고 와서 지금 판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치 자 그것은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요 왜 서비스가 인벤토리드 저장될 수도 없고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목록에 기입하다는 뜻이거든요 인벤토리 목록에 기입되거나 저장될 수 없는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걸로 또 나올 수 있죠 내신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입니다 서비스는요 그러므로 이동될 수도 없고요 재사용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판매되어야 된다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빈칸 문제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것도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미디어틀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강의 3번 결과 중심 성과 평가의 문제점 이게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할 때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숨겨져 있는 다른 요소들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관계가 없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회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덜 주관적이죠 요거는 긍정적인 면 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뜻이죠 객관적이다 less objective이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죠 more objecti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더 객관적이다 더 객관적이다 어떤 것보다 다른 종류의 업무 측정보다 매이저먼트는 측정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make 만듭니다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매우 수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매니저 alike 둘 다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make란 단어는요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동명사를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저게 majoring이라고 썼죠 여기 뒤에는 이제 목적보호가 오겠죠 동명사인 목적보호가 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엑셀어버리겠죠 근데 이 make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갖다가 감옥적어 it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make it highly accessible 됐죠 to employee 쭉 쓰고요 alike 라고 쓰고 그 다음에 to 라고 하셔가지고 감옥적어 진목적어 형태로 쓸 수 있어요 to major result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이게 감옥적어 진목적어예요 이 두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감옥적어 진목적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make는 O형식이나 삼형식일 때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런데 투부정사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걸 to로 쓰면 안 되고요 절대 to major로 쓰시면 안 돼요 감옥적어 it을 쓰고 뒤에다가 투부정사 형태를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여기 unlike는 A류 형용사로 가는데 D에서 명사를 꾸미는 거에요 그래서 like 쓰시면 안 되고요 얘가 이 명사 앞에 사용하셔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과 중심적인 업무 평가는 또한 상대적으로 쉽죠 그 회사의 목표와 연결하기가 여기 easy 이런 것들도 항상 투부정사와 함께 씁니다 너무 하기가 쉽다 그런데 결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네이저링이 주어니까 동사 has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결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제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거에요 왜냐면 그 결과라는 것이 it이다면 단수명사니까 employee에 여기 s가 안 붙었죠 이런 거를 만약에 장난을 치게 되면 복수명사 형태로 표기하게 되면 요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요렇게 요렇게 쓰시면 복수명사의 소유격을 만든 거죠 여기에 s가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단수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에요 it이다면 단수명사만 쓰는 거에요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것은 각각의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역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량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고요 수동태니까 뒤에 전사 by가 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이 직원의 정확한 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에요 왜냐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만약에 이 조직이 회사겠죠 오직 최종적인 결과만을 측정해 버리면 그것은 자 측정하는 걸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업무에 있어서의 중요한 측면들을 significant 중요한 aspect는 측면 됐 어떤 측면들이냐면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전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항상 앞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는 단수지만 aspect는 복수죠 그래서 동사가 R을 썼다라는 거 요런 거는 우리가 체크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 업무 수행의 중요한 측면들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fail 같은 경우에도 항상 뒤에 투부정사와 함께 사용되고요 ing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개인들이 지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업무는 측정되는 거니까 측정되어지고 있는 여기도 왜 R을 썼다? 앞에 있는 aspect를 꾸민다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표시해 놓으세요 측정되고 있는 업무의 여러가지 측면에 업무의 여러가지 측면에만 집중해 버리면 그들은 중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neglect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ignore죠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된다 간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직이 오직 생산성만을 측정해 버리면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와 함께 충분히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 컨선드 위드 뭐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컨선드가 형용사죠 형용사니깐 enough가 뒤에서 꾸미는 거에요 이렇게 컨선드 enough 마지막으로 이 결과에만 엄격하게 집중하는 것은 strictly는 엄격하게 포커싱은 집중하는 것은 얘가 주어고요 그래서 does 쓴 거고요 does not provide guidance on on 뭐뭐에 대한 이 뜻이죠 how to improve 어떻게 향상할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가이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에 야구 선수들이 히팅 슬럼프 타격의 슬럼프에 지금 빠져있다면 be in 어디어디에 빠져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telling them that 데디야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뭐라고 말하면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 있고요 여기가 대세 수식입니다 그들의 타율이 이랄구푼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타격을 향상시켜주지 못한다 어? 향상 향상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또 끼워넣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빈칸이 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자 1강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